제 29회 하이원 서울 발매대상 본상입니다. 레즈벨 랩 축하드립니다. 자, 세번째 홈페이지를 구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지방시키고 사이코 뮤직비디오 하자마자 오늘 이번 컨펙트를 보여드리죠. 네, 사이코 뮤직비디오에 보여주셔서 24시간 만에 약 1070만 명을 공부하면 전체 최고료로 경신할 수 있습니다. 네, 짐사일러 짐사일러 및 웅바웅바의 연단식으로 완벽한 레피플 이슬 레드벨벳 다시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레피데이스. 안녕하세요. 레드벳입니다. 저희 레드벳의 이번 앨범 내는 동안 이슬환 선생님께서 굉장한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9년의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웬디가 함께 있지 않아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맨디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 레드벳 사랑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러비들 만나를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새해 복 정말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아프시지 마시고 2020년 저희 다섯 명이서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분들 또 맞춰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러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레드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봉상 수상자입니다. 제 29회 제 29회